공릉동 입니다 그게 이제 공릉동 구길 이라고도 하고 참 오래된 길입니다 이 길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5년 전에도 있었던 길로 기억이 납니다 왕복 2차선이고 별 달라진 것도 없이 아파트만 늘고 사람만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걸어가실 때도 이런 눈길이나 이럴 때는 주변에 살아 차가 없는지 내가 파란불이더라도 좀 확인을 하고 좀 걸어 다니십시오 못쓰면 그냥 깔고 넘어갑니다 눈길에는 정말 요즘에 무슨 인권 타령 하던 그 어느 것 하나 때문에 그냥 개념들 없이 그냥 아무데나 건너고 뭐라고 그러면 싸움하고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거는 제발 귀 perturbivo 지탱T pra